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모시고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괜찮을까요? 괜찮나요? 따라오시죠. 입구에 저희가 찾아놓은 3개의 스팟이 있는데. 아 저희가 숨은 포토 스팟에서 사람들 모시고 가서 사진 예쁘게 찍어드리는 콘텐츠인데. 유튜브 같은 거예요? 네네 유튜브. 아 깜짝 놀랐어요. 그래요? 아까 그분은 뭐 친구인가요? 담배인가요? 네네 동생이. 아 여동생? 안 한대요. 네 동생 안 한대요. 동생분 어디 있어요? 동생. 수박 먹는 저분. 저분이 동생분이신 거. 편하게 드세요 동생분. 저기 들어오실 때. 저기 보이시나요? 저기. 저기 사람들이 많이 찍을 때. 어 지금 사람 없다. 지금입니다. 지금 때문에. 이렇게까지. 첫 번째 스팟은. 오 지금 딱 없다. 와 도와줬다 도와줬다. 촬영 위치는 여기고. 저는 저기 찍을 거예요. 아 예. 그니까 여기서. 정면으로 보면 좀 이게 부자연스러우니까. 저기 뭐 하늘을 봐도 되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촬영 스팟은 여기서. 와 잘 나온다. 이렇게도 찍고. 확대해서도. 1.5배 정도 확대해서 찍겠습니다. 저 멀리 봐주세요 멀리. 오케이 좋아요. 반대로. 자리 체인지. 이쪽으로 오실게요. 반대로. 자 찍을게요. 와. 와. 부채 쫙 펴주세요. 좋아요. 됐어요. 마지막 마지막. 하나 남았는데. 조심하시고. 그리고. 여기 걸터 앉으셔도 되고. 서 계셔도 되고. 한번 여기 한번 서 계셔도 되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부채가 한몫하네. 부채 잘 들고 오셨네. 나는. 여기서. 아 좋아요. 딱 거기 그렇게. 오 좋아요 좋아요. 좋습니다. 좌측 상단 쪼쪼. 쳐다보기. 네. 좋아요. 이건 뭐지. 이건 뭐지. 이건 뭐지. 이건 요청하지 않은 포즈인데요. 첫 번째. 스팟부터 보여드릴게요. 어떠신가요. 오 대박. 그쵸 괜찮죠. 위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낫죠. 네네. 아 여기서 찍으니까 멋있네요. 그리고 모델 분이 이쁘셔서 그럽니다. 네. 네네. 나 지금 유튜브 시작하거든. 누나 모델로 한 번만 나와주라. 안 해.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. 됐어 안 해. 그럼 너가 해라. 싫어. 진짜 그냥 잠깐만 서 있기만 하면 돼. 얼굴 안 나와. 아 싫다니까. 잠깐 넣으면 돼 진짜 잠깐. 얼마 줄 거 같은데. 뭘 얼마 줄지. 이제 시작했는데. 알았지? 진짜 짧게. 짧게 짧게 짧게. 아 진짜. 두 번째 스팟은 여기. 여기서 찍었던 거. 여기도 괜찮죠. 괜찮은데. 다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. 보내주시는 거죠. 그럼요. 바로 보내드리는데 끝나고. 그리고 세 번째 스팟. 붙잡히고 있었던 거. 어떤가요? 마지막 포즈는 제가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. 이거 왜 하셨죠? 좀 과하셨어요? 이거 말고 이걸로 보내드릴게요. 아 이걸 올려주지 마세요. 아 네네네. 그럼요. 저도 안 올립니다. 그리고 이거. 마지막까지 하면 또 다른 포즈. 괜찮죠? 다 보내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